일단 이 비둘기가 나이키 제품 말고는 좀 힘을 못쓰는게 좀 아쉽습니다. 뭐 상당히 예쁜데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. 오늘 리뷰할거는 퓨마 스웨이드 빈티지 피존 앤 크로우입니다. 뭐 이 비둘기 맨날 나이키에 있는 것만 보시다가 오늘 퓨마에 앉아있는 비둘기 한번 보실겁니다. 이 제품같은 경우는 뭐 일본의 브랜드이자 셀렉샵인 아트모스 그리고 뉴욕의 스테이플 그리고 퓨마 이렇게 셋이서 모여서 만든 제품입니다. 일단 컬이 상당히 좋구요. 그리고 이 비둘기같은 경우는 스테이플의 로고인데 2002년부터 사용이 됩니다. 스테이플같은 경우는 제프 스테이플이 1997년에 뉴욕에서 런칭한 스테이플 앤드인데 런칭 당시에는 사용이 되지 않았고 2002년부터 사용이 됐고 그리고 2005년에 우리가 많이 아는 그 나이키하고 콜라보를 했던 덩크 제품 때문에 유명해진 비둘기입니다. 지금 이 제품 보시면서 제프 스테이플이 나이키하고 헤어졌나? 저 비둘기가 왜 퓨마에 있지?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구요. 퓨마하고 스테이플하고는 이 제품이 스웨이드를 바탕으로 한 콜라보 벌써 네번째입니다. 2013년에 한번 했고 2016년에 했고 그리고 2000... 발음 조심하겠습니다. 2018년? 그렇게 세번에 콜라보를 했고 이번에 나온게 네번째인데 이 제품같은 경우는 여기에 아트모스까지 같이 참여를 한거고 지금 이 제품의 베이스가 되는 컬러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가 아니고 2013년에 스테이플하고 퓨마하고 콜라보를 했던 제품의 컬러를 가져온거구요. 이 안쪽 컬러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. 완전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한 컬러를 사용을 하는거고 그리고 지금 이 측면의 로고 같은 경우도 2016년에 스테이플하고 퓨마가 콜라보를 했던 그때 제품의 컬러를 채용을 했습니다. 예전에 있던 컬러를 가지고 온거고 이번에 이제 좀 추가된거는 이 까마귀. 까마귀 자수인데 이 까마귀도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. 자수가 잘되어있고 발톱도 잘 만들었고 보기에 상당히 좋습니다. 이 까마귀는 아트모스 최고에서 넣은거고 이 비둘기가 뉴욕을 상징하는 새라면 까마귀는 도쿄를 상징하는 그런 새이기 때문에 양측에서 한마리씩 넣은거 같습니다. 이 까마귀 같은 경우는 앞서 2020년에 뉴발란스하고 스테이플 그리고 아트모스가 콜라보를 했던 제품에 먼저 사용이 됐습니다. 그 제품에도 비둘기하고 까마귀가 들어가 있고 앞으로 이 아트모스하고 스테이플하고의 콜라보 제품에는 이 까마귀가 좀 쓰일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비둘기하고 까마귀가 나이키에 있었으면 굉장히 좀 대접받았을 그런 새들인데 지금 퓨마에 와서 지금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. 근데 굉장히 예쁩니다. 실제 신발 보면 굉장히 예쁘고 컬러감도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웨이드 라인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실제 보면은 예쁩니다. 예뻐요.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스웨이드 제품 푸마를 대표하는 라인 중 하나고 1968년에 처음 나온 라인입니다. 스웨이드 라인이 1968년에 나왔고 지금 플랫폼 모델이나 미드 모델 그런 거 말고 스웨이드 제품 같은 경우는 빈티지 제품 아니면 클래식 제품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. 우리가 흔히 보는 게 빈티지 아니면 클래식인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빈티지 라인이고 구독자 분들이나 저나 일반 분들도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. 이 측면의 로고를 보시면은 스웨이드 로고가 밑에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. 있는 것 같은 경우가 클래식 라인 없으면 빈티지 라인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솔 부분에 스티치가 있는 게 클래식 라인 없으면 빈티지 라인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쉽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이 부분의 컬러 같은 경우는 정면에서 보면은 약간 퍼플 계열의 컬러지만은 이렇게 측면으로 비스듬히 해서 보면 또 블랙 느낌이 나네요. 보는 위치에 따라서 컬러가 달라지는 그런 색상이고 그리고 이 안쪽에 로고는 블랙 바탕에 청록색 계열의 펄이 들어간 컬러입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발볼 없어도 기본적으로 반업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발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1억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발볼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발볼만 넓은 게 아니고 발등도 높을 수도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1억 이상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제품입니다. 자세한 디테일 영상은 따로 올려놓을 거니까요. 개인 거래 하시기 전에 한번 보시고 개인 거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2021년에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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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